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 6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전문가와 원로를 초청해서 가진 오찬간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접하는 순간 곧바로 저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정말 모르셨습니까 평범한 시민들도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 사람들의 선의를 베풀면 그들도 우리에게 선의로 답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까 이런 문장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매사를 행하면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궁극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일 것입니다. 국민들을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낭만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생각도 대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몇몇 날 확인해보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주로 공급하였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문정인, 임동헌, 정세연, 이종석, 박치원 등입니다. 문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의 한탄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인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선인이라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의 안일하고 순진하고 때로는 바보스럽기도 한 상황인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들의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지난해 말부터 내년부터는 북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참모진들에게 수차례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의지는 올해 초래 문 대통령의 연설에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월 7일 날 신년사일 것입니다.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북 사이의 독자적인 협력사업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 초에는 외교 안보 관련 청와대 비서관들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북한 문제의 길에 대통령 뜻이 강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겠다. 그렇게 외부 전문가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데 작사랑에 마냥 매달려서 돌아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협박과 모욕과 남북협력 사무소 폭발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멀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찬장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문 대통령은 대남비방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가 살포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소위 이야기해서 동의는 바로 북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탈북단체들의 북을 향한 전단 뿌리기가 주요했다. 이렇게 아마 문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참석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문 대통령이 현행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게 아쉽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일일이 열가하며 설명했다. 항상 문 대통령의 특징은 기본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원인 추적이 보통 사람의 상식이나 양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 단체의 삐라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북측 사람들이 뭔가 이를 벌리기 위해서 이용한 구실에 지나지 않지. 그러니까 그 구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그 구실을 해결해달라고 남측에 요구했지만 그걸 해결해주면 조용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북측이 내근 구실이나 핑계컬이에 불과하는 것을 문 대통령은 알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굴욕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국가와 국민을 내모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주의자들을 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력, 힘으로 저걸 압도하고 남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원리와 원칙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때를 쓰더라도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전체주의자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밀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밀릴 수밖에 없죠. 때를 쓰더라도 우리는 당신들 체제와 달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증거가 있느냐? 충분히 있죠. 이명박 당시의 청와대에 외교안부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씨의 해고담은 문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6월 18일자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인식을 바꿔야 우리가 북에 가합이 된다는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천영우 수석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2011년과 12년 사이에 북한은 남측에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글복걸했다. 천영우 당시 청와대 외교안부 수석은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내 집무실에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팩스를 수도 없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뀐 게 있냐? 북한이 납작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엎드린 이유는 대북전단과 확선기 방송 탓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천안함 북침 이후에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자 다급해진 북한은 남한을 잡고 애글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욕을 안 할 테니까 전단 살포만 막아달라고 엎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욕을 마음껏 하는 사이니까 당신들도 욕하고 싶으면 실건해라 그렇게 일축하고 맙니다. 몸이 바짝 단 북한은 그럼 뭘 해주면 되냐라고 이렇게 우리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때 정부는 북측이 천안함 북침 책임을 인정한다. 민통성 내 심리전은 중단시킬 생각이 있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놀랍게도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남북은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 관계자가 미국의 눈을 피해서 베이징 등 3국에서 만나서 여러 차례 천안함 비밀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책임 인정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유감 표시는 얼마든 할 수 있다고 유화공세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담한 것을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다뤄야 될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남북관계를 이렇게 굴종적인 관계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아주 심하게 손상될 대로 내 몸의 중요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소위 굴종 외교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상대방을 다룰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깊은 반성 없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도 성의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맞아야 더 터져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청와대 내 외교 안보라인이 책임지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사표서 하는 선에서 끝날 래는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이란 것은 그냥 시킨 일 하나는 그냥 심부름꾼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청와대 핵심 외교 안보라인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머슴 같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통일부 장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알만한 국민들은 다 그냥 속으로 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의 친북 행보와 친북 인식이 난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 대통령의 그리고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에 경직된 대북관 굴종적인 대북관 친북적인 대북관 이런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굴종적인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굴종과 모욕에 거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나라 전체를 배랑 끝으로 내몰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심과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 땅에서는 많습니다. 믿음이 전혀 안 가는 거죠. 외교와 국방에 관한한 물론 경제 전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북한이 함부로 날뛰도록 행동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이런 깊은 반석 위에 그런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탈북단체들이 전단을 뿌렸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다 그 전형적인 남탓 돌리기를 다시 또 반복하면 얼마나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꼬이고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독도 하시고 들러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